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내일 오전부터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다시 내린 뒤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대구 30도 등 27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디스플레이와 경상북도 구미시는 오늘 LG디스플레이 구미사업장에서 플렉서블 OLED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1조 500억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LG디스플레이 투자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이 휘거나 구부릴 수 있는 플렉서블 OLED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는 2017년부터 플렉서블 OLED 생산라인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에 힘을 보태기로 하고 행사 기간 중 전남의 날로 지정된 9월 23일에 전통무용 등 남도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고 남도문화특별전시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주와 나주가 함께 참여하는 조선감영 역사문화포럼과 영호남 유교사상을 재조명하는 영호남 입문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비양심적인 일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폐기 처분해야 할 계란을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칠곡군 한 야산에 있는 무허가 계란 가공업체. 선반 위에는 이미 깨졌거나 오염돼 폐기 처분해야 할 계란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렇게 버려야 할 계란을 숟가락으로 내용물만 퍼담은 액상 계란을 만들어 제빵업체와 급식업체에 유통시켰습니다. 유통된 물량만도 2008년부터 316톤, 시가 4억 3천만 원어치나 됐습니다. 불량 액상 계란은 계란찜, 계란말이 등으로 만들어져 대구의 7개 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됐고 대구 시내 유명 예식장이나 전국 패밀리 레스토랑에도 흑미빵이나 롤케이크로 납품됐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액상 계란에는 식중독균은 물론 기준치의 37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조리하는 사람들의 손이라든가 다른 식기나 이런 데 묻어있기 때문에 그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계란 가공업체 대표 42살 권 모 씨와 제빵업체와 급식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농약 사이다 사건이 발생한 마을 주민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상주시가 상주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울증 검사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집을 일일이 방문해 원할 경우에 심리상담사 가 우울증 검사를 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발견되면 본격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 불안해서 밖으로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심리치료를 요구했습니다.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 이틀째인 오늘도 두류 야구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치맥 닭싸움 대회가 열렸고 저녁 7시 30분 치맥 힙합 나이트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치맥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두류공원 내 228 주차장에서는 치킨 신메뉴 경연대회와 케이팝 댄스 등이 밤 9시까지 펼쳐집니다. 관광안내소 주차장과 이월드, 평화시장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대구경부 과학기술원 부설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2대 원장으로 김경진 디즈스트 교수가 임명돼 오늘 취임식을 했습니다. 김경진 신임 한국뇌연구원장은 서울대에서 동물학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신경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뇌과학 분야 석학으로 임기는 3년입니다.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전교생 56명인 사명초등학교가 오늘 방학식을 끝으로 휴교에 들어가 학생들은 인근 4개 학교로 전학을 가고 사명초등학교는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 새로 지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명초등학교는 1953년 대구 노고국민학교로 개교해 73년에 사명으로 교명을 바꿨는데 도시공동화로 올해 신입생이 9명에 그치는 등 학생이 줄어 오늘자로 휴교하게 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유명 상표를 위조해 이른바 짝퉁 등산복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68살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대구의 자수공장과 봉제공장에서 유명 등산복 2만 3천여 벌, 시가 23억 원어치 가량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짝퉁 등산복 200여 벌을 압수하는 한편 유통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 반쯤 동대구역 광장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62살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시는 동대구역 8번 출입구에서 40m가량 걸어가 1.8리터 플라스틱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광장 바닥 일부만 태운 채 꺼졌는데 경찰은 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